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한 번만 더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다 이게 아니에요 진리다 이거야 알았죠? 진리다 시작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늘은 마지막 때 교회를 세우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마지막 때 교회를 세우는 세 가지 첫 번째 소망을 굳게 잡으라 소망을 굳게 잡으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해 보면 또 약속하시니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 믿는 도리의 소망이란 말은 이 소망을 우리가 어떤 믿음의 소망 이것도 얘기하지만 또 한 가지는 믿음의 소망을 고백하라 이런 뜻이 돼 있습니다 고백한다 근데 이 10장 말씀을 쭉 연결해서 보면 어떤 소망이냐면 구약에서는 제사를 짐승을 잡아서 죄삼을 얻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굳건히 잡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망은 뭐냐면 교회에 나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소망은 뭐냐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를 믿을 때 구원이 있다 예수님 믿을 때 영생이 있다 이 분명한 소망을 탁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한다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나도 승리한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는 그분은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도 함께하신다 하는 이 소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소망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흔들릴 때 다른 모든 것도 흔들려 버리지요 오늘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학교 교사들 또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때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시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토록 함께하시다 나와 통행하시고 나의 삶의 일구수일도족을 붙들고 계시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상황 속에도 요동치는 상황 속에도 나는 요동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난한 땅을 향해서 가죠 그리고 그들이 가난한 땅을 먹전에 두고 가데스바니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덩탐하러 갔다 와요 41도 그리고 갔다 온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보고는요 그 땅은 좋은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우린 갈 수 없어요 그대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면서 절망적인 보고를 해요 그런데 요수와와 갈렙은 다르게 얘기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이라 할렐루야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소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소망은 고백하는 것이다 시작 한마디로 하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외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큰 사람은요 그걸 외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작으면 가짐에 갖고 있죠 이게 아니라 외치는 거예요 소망이 분명하면 외친다 시작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제가 묻죠 너 꿈이 뭐니? 그러면 이 꿈이 있는 애들은요 막 얘기해요 근데 불분명하니까 얘기를 못하죠 오늘 여러분 이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면 올라갑시다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가 능히 이깁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분명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통치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갖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 논산안비교에 살아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빌리포서 4장 13절에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난 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언저리를 보면요 하나님의 도심이 안 계신 곳이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백을 하잖아요 다주의 은혜라고 할렐루야 10편 3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 이 말씀이 확 돌아서 여러분 가슴판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환경이 요동쳐도 나는 요동치지 않죠 이게 소망이 약하면 쉽게 흔들려 버려요 질병 때문에 흔들리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려 버립니다 여러분 첫째 중요한 게 뭐냐 소망을 굳건히 잡자 할렐루야 굳건히 잡읍시다 시작 소망을 굳건히 잡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위의 것을 쳐다봐야 돼요 오늘 골로세스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떡하라고요? 하늘에 신령한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10편 78편 7절에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두라 자 10편 146편 5절에는 여우와 자기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예수님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달려가는 여러분의 길을 주의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대교위를 세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10장 24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죠 서로 뭐하라고요? 돌아보아 돌아보아 이한구 집사님 권정순 집사님 또 우리 빈장로님 안권사님 또 노관사님 하우스 물 다 이렇게 덮이고 또 우리 빈장로님 그 마을은 19구가 다 19가구가 다 물에 잠겼어요 근데 제가 그걸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돌아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되게 죄송해요 장노님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왜냐하면 오늘 서로 돌아보아야 되는데 돌아보는 일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 논산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 물 날리 난 그곳에 와서 도와주러 왔는데 제가 깨어있지 못해서 우리 청년들 됐고 사실 남전도의 여전들 됐고 가서 거기 지역을 도와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외부에서 서울에서도 도와주러 오고 막 그랬다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 죄송한 마음이 제 속에 있고요 또 교회 안에 정말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있을 때 돌아보는 건 진짜 중요합니다 또 제가 다 못해도 우리 성도들끼리 세론들이 또 우리 각 기관별로 서로 돌아봐주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 저도 깨어있어야 되지만 우리 교회에 리더들이 깨어있는 건 중요합니다 옆 사람한테 잘 못 돌아봐 미안해요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는 잘 돌볼게요 시작 네 진짜 제 마음속에 진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돌아보는 게 참 중요해요 그 저는 완전 시골에서 농경 사회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소가 한 마리가 응애하고 태어나잖아요 응애 아니죠 어떻게 태어나요? 아 미안해요 큰일 날뻔했네 응애하고 태어나진 않아요 알았죠? 그냥 태어납니다 그러면 소가 태어나면 소가 자라면서 코를 뚫고 이를 시키기 위해서 구름말을 만들어서 끌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를 길들여가지고 이제 밭을 갈고 논을 갈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려면 그런 가정들에서 소를 이 목에 이 근육을 만들려고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이 어려워져요 가정이 어려워지면 그 소를 홍성장에 갖다 팔아야 돼 근데 그 소는 어떤 소냐면 가족과 똑같은 소야 가족 같다 그 소를 장에 내다 팔고 돈은 받았는데 마음이 허전해 그러니까 막걸리 한 잔을 먹고 가는데도 힘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을 누군가 붙들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죠 이해 되세요? 그게 뭐냐 서로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사랑과 격려 우리가 똑같은 낙은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사랑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짜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죠 격려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칭찬은요 잘한 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근데 격려는 그게 아니에요 못했을 때 넘어졌을 때 낙심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힘을 복도도 줘서 일어나고 다시 달려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격려예요 옆 사람 보면서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잘 될 거예요 시작 그리고 손잡으면서 이렇게 한번 해봐요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요 시작 어떻게 안 고마워요? 어떻게 지혜존사 어떻게 신랑하고 한번 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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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말로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격려 이런 우유로의 말 사랑의 말 이게 필요합니다 선행을 격려한다는 말은 그분의 한 행동 사랑에 사랑이 있어서 한 행동을 격려해 주는 거죠 저 더운데 주차장에서 그 주차하는 분들 그런데 집에서 화가 나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 땀볕에서 막 주차하는 분들한테 어? 나한테 일어나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격려는 못 애들 망정 오히려 막 그럴 수 있거든요 왜? 우리 속에 사랑이 다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이 고갈되어 그래서 이 격려가 필요해요 옆사람 다시 한번 격려하는데요 안되면 이렇게라도 오늘 화장빨이 대단합니다 이렇게라도 격려해줘요 할 게 없으면 그렇게라도 격려해 옆사람 보면 진짜로 눈 동그라게 뜨고 사랑의 마음을 가져와요 시작 사랑해요 할렐루야 정말 격려가 필요해요 저도 어떤 땐 격려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격려가 필요하죠 우리 영유아 할렐루야 제들 또 격려가 필요해 예배 너무 잘 드리고 있어 할렐루야 봐요 예배 얼마나 잘 드리나 물론 카메라 비칠 때만 그렇지만 너무 잘 드리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한비씨와 할렐루야 너무 잘 드리고 있어 어제 막 잠도 별로 안 잔 것 같은데 그냥 뭐 살아 있어 또 한 가지 격려는요 자극한다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딱 주방에서 그 더운데 막 땀 뻘뻘리면서 일하는 사람 보면서 어떤 마음에 들어요? 야 정말 열심히 헌신한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자신이 부끄럽죠 보금의 현장에서 막 도운데 열심히 보금을 전하는 사람 있으면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누군가 밤새 처리하면서 기도하면 그래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모아라 격려해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도전이 되고 도전을 받기를 치료면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냐?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격려는 칭찬보다 더 큰 힘이 있어요 그래서 격려는 산소 같아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산소 같아요 시작 격려는요 소나기가 온 다음에 쫙 내리비는 햇빛 같아 그러니까 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격려가 필요해 그리고 아무도 안 해주면 자기가 스스로 해버려 넌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너 믿음으로 살고 있잖아 다른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넌 잘하잖아 제가요 진짜로 그런 적이 있어요 혼자 지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격려인 줄 그런데요 눈물 나더라고요 내가 나를 격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여러분 안 해주면 혼자 하세요 혼자 울고 혼자 웃고 잘해 줘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필요해 잘해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그 승패는요 4분의 3이 전쟁 전략이나 무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그 말은 뭐예요 격려라는 거죠 격려 우리가 신앙생활 때로는 못할 수 있거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될 때 그런데 누군가 격려해 주고 위로해 줄 때 힘이 생겨지 여러분 격려하는 우리가 되기를 치르면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서로 시작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비씨야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우리 에베네셀 잘하고 있어 에베네셀 아이들이요 한비씨야 보조교사로 너무 잘하고 있어 축복해 보조교사 앉는 친구들도 잘하고 있어 왜냐하면 이번 주 이제 목, 금, 토 가가지고 은혜 받을 거니까 그리고 그리고 내일부터 영성훈련 다 참석할 수 있니깐요 그죠? 우리 에베네셀 학생부 영성훈련 참석하는 사람 손 들어봐 들어라 다 조안이 조안이도 웬만하면 들어봐요 할렐루야 보기리 들어 하유리 하유리 신청했지? 아빠가 신청해놨어 너는 여러분 여러분 격려해 주세요 우리 성가대도 얼마나 잘해요 그죠? 첫째 옷이 이뻐 하하하하 저 옷을 입혀놓으니까 너무 얼굴도 환하고 어? 나는 믿노라 어? 믿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네 그리고 처음 할 때보다 너무 잘해 물론 삑사리는 나긴 나지만 그러나 나는 게 지금은 거의 없어 반주도 너무 잘해 저 반주 때롱때롱 하는 소리 들렸죠? 정말 그래서 여러분 서로 격려해 주기를 추는 걸 축복합니다 선한 행시를 자극받고 선한 행시를 서로 격려해 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다 또 한 가지 오늘 마지막 때 교회를 세우는 세 번째는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왜 모이기에 힘쓰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더 분주해 바빠 그러니까 모이지를 않습니다 있는 모임도 자꾸 피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일주일이 매질이에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일주일이 매질이에요 7일이에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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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하루만 밥 먹으면 7일 동안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살긴 살겠지 그러나 뺏쌍 말라 있겠지 그리고 일도 못하고 이렇게 하겠지 누워가지고 나 밥 한 끼밖에 안 먹어서 아무것도 못해 이러고 있겠지 오늘 주일 예배 한 번 예배드리고 그 신앙을 7일 동안 버틴다 그 사람 대단한 사람 위가 대단하군요 위가 크든지 영적 어떤 힘이 강하든지 네 그렇게 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모임 공동체 성막에서 해막에서 오늘 성전에서 이게 있었다는 말은 뭐예요? 모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여야 산다 시작 아멘 옛날 구호 중에 교회 구호 중에 유명한 구호가 있어요 모이면 흩어지면 그거예요 모이면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더라 네?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고 막 그러더라고요 느낌 이건 교회 구호가 아니에요 네? 자 교회 구호는 뭐냐 모이면 흩어지면 흩어지면 아멘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아멘 자 우리는 모여서 뭐예요? 예배들이고 위로부터 힘을 얻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래서 위로부터 힘을 얻죠 흩어지면 뭐예요? 전도하고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지금요 모임이 주일 저녁 예배들이다가 오후 예배들이다가 이제 오후 예배 없어졌어요 코로나19를 지나면서요 수요 예배도 없어졌어요 금요기도에도 없어졌어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죠 이제 새벽 예배도 없어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갑니다 옆 사람한테 끝까지 갑니다 시작 아멘 자 교회 모임을 피하는 가장 주범이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교회에서 김선욱 권사님이 얘기했는데 너나 잘해요 1번이 누구냐? 목사님이 내가 하기 싫으면 못합니다 두번째 나는 하고 싶은데 다니엘 너 오늘 점심 먹지 마야 되겠다 두번째 누구냐? 교회 중직자들 장로님들 만약에 목사님이 하고 싶어도 장로님이 그럴 의사가 없어 그러면 교회는 보이기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모이고 싶어도 목사님과 장로님이 짝짝꿍 딱 돼버리면 교회 모임은 없어져요 이거는요 정말 심각한 거 왜? 저의 마음속에도 주일 오전만 드리고 오후에는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 알았지? 옆 사람한테 목사님 속에 안 생긴다 시작 그런데 왜 그 마음이 없겠냐고요 어느 날 은근슬쩍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저도 힘이 떨어질 때가 와요 장로님들도 힘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교회의 반대를 누가 하냐 사실은 목사님이 하고 장로님들이 하죠 성교합시다 그러면 반대를 본인과 중직자들이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이 아무리 시켜도 중직자들이 반대하면 그를 못해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 못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래서요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예배만 얘기하는 게 셀모임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 자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는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뭐라고 하겠어요 성저에 모이게 힘쓰고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47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두라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는 거예요 아멘 출애국기 보면 만나를 날마다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내일 먹어야 됩니다 시작 내일 먹어야 됩니다 내일 먹어야 됩니다 내일 먹어야 됩니다 내일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에는 내가 날마다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성축한다고요 그런데 저주 영원히 주의 이름을 언제까지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가 아니라 계속 한다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며 가르치되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날마다 주기도 문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양식이에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상은 변하여도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첫 번째 소망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분이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그분은 나와 함께하신다는 이 소망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잘하고 있다고 한 번만 더 시작 아니 옆 사람 딱 보면 생각나는 거 한 가지 격려할 거 한 가지 옆 사람 보면서 시작 그랬더니 중학생 중에 이렇게 하더라고 너 여드름이 잘 폈어 막 이렇게 그건 격려가 아니에요 알았죠 여러분 정말로 격려하며 살기를 추는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하라고요 모의게임 사라 아멘 9월달 9월 첫 주부터 우리가 이제 한빛랜드까지 딱 새벽 기도하려니까 40일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벌써 한빛랜드 할 날이 다가왔어요 9월 첫 주부터는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첫날은 모든 집분자들이 함께 모든 성들이 함께 화요일 날은 셀 리더들 수요일 날은 권사님들 목요일 날은 집사님들 금요일 날은 다음 세대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그분들은 그 때 안 나오면 출석 부르고 그렇게 해서 다들 함께하는 오늘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취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얻은 축하드립니다 cảm ơn